아, 예, 가왕의 흔적, 아트로피 가봅니다. 오, 와. 아유, 귀여워라. 아이고, 아이고, 잘 잤다. 아유, 아유. 당체크를 한번 해볼까? 일어나자마자 당체크. 혈당 관리하시는 분들은 일상이죠? 일상이죠, 그거. 제일 나선 당체크가 최고지. 음, 괜찮네. 그래. 뭐해? 잠깐만요, 부부가 각 방을 쓰시네. 지금 각자 다른 방에 나오신 거 맞죠? 자, 우리 또 이제 혈당 체크해야지. 나만 보면 혈당 체크해서 그래. 아니, 나 혼자 가기 보다 같이. 일어나자마자. 동료가 있잖아, 이렇게. 아이고, 좋겠다. 나 이거 싫어. 안 아프게 해줄게, 내가. 나는 그래도 아프게끔 가요. 아유, 그냥 꼼술대면서. 옆에서 해주시네. 꼭 저게. 긴 마무리는 훈훈해. 됐지? 저 관리한 거예요. 관리하고 있어요, 지금. 아이구, 꼴이 좋다. 괜찮아, 괜찮아. 다행이다. 우리 남편이 가끔 이렇게 찍을 때 저도 은근히 가족력이 있고 걱정이 돼서 한 번씩 이렇게 가끔 찍어보면 공복에 140까지로 나온 적이 있어요. 그러면 이건 당류거든요. 당류라고 하더라고요. 그러는데 걱정이 많이 돼요, 지금. 그래서 남편하고 열심히 이렇게 남편 쫓아서 이렇게 같이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.